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수료 다시 들으십시오. 수료 22번 냉방 다시 들으십시오. 냉방 냉방 23번 신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신문입니다. 신문 24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풀입니다. 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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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눈입니다. 2. 코입니다. 3. 목입니다. 4. 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눈입니다. 2. 코입니다. 3. 눈입니다. 4. 목입니다. 4. 귀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신발 가게입니다. 2. 안경 가게입니다. 3. 과일 가게입니다. 4. 생선 가게입니다. 4. 생선 가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5. 여기는 어디입니까? 5.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신발 가게입니다. 2. 안경 가게입니다. 3. 과일 가게입니다. 4. 생선 가게입니다. 4. 생선 가게입니다. 1. 차를 타고 있습니다. 2. mosque이의 척을 하고 있습니다. 3.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4.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28번 삼계탕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네 켤레 있습니다. 2. 다섯 켤레 있습니다. 3. 네 그릇 있습니다. 4. 다섯 그릇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삼계탕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네 켤레 있습니다. 2. 다섯 켤레 있습니다. 3. 네 그릇 있습니다. 4. 다섯 그릇 있습니다. 29번 정형외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맞은 편에 있습니다. 2. 네과 아래층에 있습니다. 3. 치과 건너편에 있습니다. 4. 안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4. 안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4. 안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3. 치과 건너편에 있습니다. 4. 안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5. 보기 문제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회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 택시를 타서 늦었어요. 2. 걸어서 10분쯤 걸려요. 3.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아요. 4. 회사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요. 5.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 택시를 타서 늦었어요. 3.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아요. 4. 회사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요. 31번 토요일에 리한 씨가 집들이 하는데 같이 갈래요? 1. 좋아요. 우리 세제를 사갈까요? 2. 좋아요. 3.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3. 아니요 우리 집은 멀지 않아요. 4. 아니요 토요일에 가는 게 어때요? 5.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에 리한 씨가 집들이 하는데 같이 갈래요? 1. 좋아요. 2. 좋아요. 우리 세제를 사갈까요? 2. 좋아요. 2. 좋아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3. 아니요 우리 집은 멀지 않아요. 4. 아니요 토요일에 가는 게 어때요? 32번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1. 저녁은 보통 요리해서 먹어요. 2. 이게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어요. 3. 채소에 고기를 싸서 같이 먹으면 돼요. 4.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5.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1. 저녁은 보통 요리해서 먹어요. 2. 이게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어요. 3. 채소에 고기를 싸서 같이 먹으면 돼요. 4.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3. 매일 분유 치우기 힘들지 않아요? 1. 오늘은 건초를 못 깔았어요. 2. 축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3. 힘들기는 한데 그래야 깨끗하잖아요. 4. 하루도 사료를 안 주는 날이 없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매일 분유 치우기 힘들지 않아요? 5. 매일 분유 치우기 힘들지 않아요? 6. 오늘은 건초를 못 깔았어요. 6. 축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6. 하루도 사료를 안 주는 날이 없어요. 6. அ 5. chilly 마요. 6. 여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체류 가능 기간은 어떻게 확인해요? 1.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해요. 2. 여기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세요. 3. 신청서는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4.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쓰여 있어요. 5번. 다시 들으십시오. 체류 가능 기간은 어떻게 확인해요? 1.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해요. 2. 여기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세요. 3. 신청서는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4.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쓰여 있어요. 35번 모두 4만 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 현금을 내겠습니다. 2.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4만 원입니다. 3.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 현금을 내겠습니다. 2.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기 문제 3.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보통 몇 시에 자요? 밤 10시 반쯤에 자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통 몇 시에 자요? 밤 10시 반쯤에 자요? 37번 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기에 계좌번호도 써주시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기에 계좌번호도 써주시고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약은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38번 리한 씨, 지난 토요일에 뭐 했어요? 친구와 도서관에서 한국어로 된 소설을 읽었어요. 모니카 씨는요? 저는 집에서 혼자 영화를 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한 씨, 지난 토요일에 뭐 했어요? 친구와 도서관에서 한국어로 된 소설을 읽었어요. 모니카 씨는요? 저는 집에서 혼자 영화를 봤어요. 39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깔끔해 보이고요. 고마워요. 그런데 단추를 다 잠그고 일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그렇게 입어야 안전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여자친구가 잘 어울리네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단추를 다 잠그고 일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그렇게 입어야 안전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40번 리한 씨,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 그런데 계약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리한 씨는 가구 제작 업무를 맡을 거예요. 계약한 24개월 중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이때는 월급의 90%만 받아요. 식비는 따로 지급되죠? 네. 여기 보이시죠? 기숙사비와 식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한 씨,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 그런데 계약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리한 씨는 가구 제작 업무를 맡을 거예요. 계약한 24개월 중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이때는 월급의 90%만 받아요. 식비는 따로 지급되죠? 네. 여기 보이시죠? 기숙사비와 식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요. 네. 이 장소에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부담을 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자랑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좀 더 재미있게 만드는 점에서 부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의 주에도 불구하고 texture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주소에는 좋은 상세가가 조금 더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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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